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게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부모와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랍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충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충만으로만 완성이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거나 홀로 만족하시지 않겠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손해라도 볼 수 있다 그러는 게 부모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아슬아슬하죠 하나님이 안심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보로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들어오죠 고난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았으나 아직 세상이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문제죠 예수의 승리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는 인류의 대표가 되어 예수의 승리는 인류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매금으로 대표자가 승리한 것으로 우리를 도매금으로 묶어 가시지 않고 그 승리가 각각의 경우와 각각의 존재와 각각의 내용, 실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 고난이 거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도 어렵죠 우리가 고난 속에는 무슨 외적인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인 불만도 그만큼 있죠 자책, 후회 연민,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쓰시나 왜 그런 과정을 밟으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를 하나 찾았습니다 한민복시의 섬 물울타리를 둘렀다 설교만 하면 못 알아듣는 표정 시를 읽어도 물울타리를 둘렀다 섬이니까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알아들으신다 알겠죠? 현실이니까 물 때문에 육지에서 분리되어 있고 아무도 갈 수 없으나 물 때문에 모두가 오는 것이 되죠 구별하고 분리하자고 만든 울타리가 모두가 드나드는 길이 되어버렸죠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으면 대단한 신앙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며 가치의 실패며 소망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물이 육지와 섬을 단절시켜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육지에 있는 길보다 더 많이 모든 것이 길이 되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죽음에 들어가 그것을 영광과 부활로 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면서 하는 위협이거든요 너는 쓸데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모든 여러분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것들이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달아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그 많은 고통이 우리를 만듭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뭐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달라지죠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근거가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소망이 다르고 자신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다릅니다